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도 살짝 예고를 해드렸는데 유가가 최근에 조금 오릅니다. 유가 1% 상승 3개월 내 최고입니다. 동시에 달러 15개월 만에 최악세 저거 잘 실감이 되세요? 물론 원화가 1270원대까지 오긴 했습니다마는 1300원 넘어가고 이런 얘기를 지난주까지 한 것 같은데 달러는 15개월 만에 최악세 달러인덱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뉴스가 한꺼번에 나왔다는 것은 상호관계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국제 유가가 어쨌든 우리가 가장 많이 국제 시세에 인용을 하는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죠. 1.14달러 올라서 1.5%가 어제 올랐는데 76.9달러입니다. 76.9달러 그런데 이 차트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국제 유가 3개월 차트 3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3개월 차트인데 어쨌든 6월 12일 날 67달러 수준에서 지금 77달러 어강까지 올랐으니까 물론 이제 저 정도 가지고 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바닥을 좀 벗어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3년치를 한번 볼까요? 3년치? 국제 유가 3년치. 보시면 저 123달러, 2022년 3월 정확히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 그 무렵이에요. 작년 초니까. 그런데 저때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다가 굉장히 추세적으로 빠지는 듯 하다가 지금은 사실은 멈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국제 유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멈춰져 있는 상황이고 절대 레벨이 만약에 80달러 수준이라면 저걸 쭉 차트를 왼쪽으로 가보십시오. 보시면 2020년 10월 30일 날 35불이었어요. 저게 계속 올라서 레벨업, 레벨업 된 수준이 80달러 수준이잖아요. 저기 2021년도 하반기에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의 절대 레벨이 지금 낮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2022년 초 중반에 100달러 넘어간 걸 우리는 기억하는 거고 그 전에는 사실은 1년 전에는 3, 40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76달러 혹은 80달러 이 여간까지 반등을 한다면 결코 WIT 기준으로 낮은 유가 수준이 아니라는 걸 일단 우리가 감안. 물론 이제 통계적인 통계를 넣을 때는 기저효과도 있고 역기저효과도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로 하더라도 지금 하반기로 가서 만약에 이 레벨, 80달러 레벨에 있다면 유가는 안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에는 이미 80달러 레벨로 내려온 수준이니까 지금까지는 국제 유가가 저 정도 레벨에 있으면 미국 CPI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역기저효과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고 사실 많은 이코노미스트이나 투자 전략가들이 미국 나스닥, 특별히 미국 주식 중에 나스닥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인덱스 하나를 꼽으라면 뭘 꼽냐면 달러 인덱스 같은 걸 꼽아요. 그리고 우리 주식하고도 해외 어떤 인덱스 중에 가장 민감도가 높은 거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달러 인덱스를 꼽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4월 이후 최약세입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시죠. 달러 인덱스 3개월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쭉 내려와 버리죠? 드디어 지수 기준으로 100을 하회하기 시작했고 3년짜리를 적어보세요. 3년짜리. 저것도 아까 국제유가 보셨잖아요. 유가 차트가 되게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도 물론 이제 약간 래깅하긴 합니다마는 달러 기준으로도 보험 피크하스를 확실히 하고 내려가는. 최근 들어서 낙폭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행히 저런 측면에서는 원화의 약세도 일단 멈추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 한번 봐.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지죠. 1,270원까지. 저게 고점이 1,344원입니다. 저게 5월 12일이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낮아진다. 달러가 추세적으로 약해진다는 건 어디에 압박을 주냐면 사우디, UAE 이런 데 압박을 주죠. 페트로 위안이니 이런 얘기하지만 지금도 거의 대부분은 달러를 가지고 기름을 사러 가는 거 가스를 사러 가는 건데 배럴당 100불 받다가 배럴당 70불 받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걸 환전해서 바꿔서 써야 되는 이 약달러 국면이 돼버렸다. 이거는 굉장히 힘든 국면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유가를 더 올려야 될 니드가 생기는 거죠. 약달러와 유가 약세는 이중으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달러가 저렇게 진행이 되면 당연히 오페크 입장에서는 공급이라도 줄여서 이거 유가라도 올려야지 우리 큰일 났다. 사우디라는 나라가 굉장히 기름을 많이 팔아서 굉장히 부국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실제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있는 분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냥 간당간당하게 살고 있네요. 그래서 재정 유가라는 게 있잖아요. 재정을 딱 책임질 수 있는 그 유가가 상당히 높죠. 7, 80달러 이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달러의 약세와 유가의 약세가 굉장히 큰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죠. 3% 그리고 PPI 공급 사이드의 물가도 굉장히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어서 이제부터 물가에 대한 걱정은 덜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하반기에 한 가지 복비용이 유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IEA라는 국제에너지국에 따르면 올해 석유 수요가 사상 최고치에 달할 것이다. 물론 제조 쪽에서 경기의 침체를 반영해서 수요가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이동,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작년 대비해서 엄청 늘죠. 전 세계적으로. 그게 아마 석유 수요를, 원유 수요를 자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제 유가를 규정하는 게 달러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금리도 있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향후에 우리의 투자의 관점에서도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반등세를 이어갈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달러가 여기서 더 많이 빠진다는 건 나스닥을 비롯해서 위험자상, 주식시장에 비교적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리 주식에도 비교적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뉴스, 나쁜 뉴스가 섞여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우디 얘기 아까 좀 해주셨는데 사우디에서 한 13년 정도 근무하셨던 분 인터뷰해서 사우디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거 이번 주말에 나갈 거 마침? 사우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13년 동안 통목 건설 건설 플랜트 이런 거 아셨죠? 사우디에서 진짜 사우디에서 느끼는 재정 왕정 국가가 무엇인지 거기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뭔지 이런 의미와 요즘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사우디에서 많이 뭘 합니까? 건설 같은 거 중동 건설 수주가 20% 정도 늘었다는 뉴스가 어제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원팀 코리아하고 원희룡 장관 항상 같이 가서 건설 세레모니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원팀이에요? 원희룡 장관이라?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처음 해봤어요. 의외네. 네. 그리고 대만인 교수님 나오셔서 대만 얘기와 TSMC 얘기 주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주말 업로드되는 압군을 통해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내들에게 물어봐 신내들에게 물어봐